이렇게 터치만 하면 문이 잠깁니다 다시 손만 넣으면 문이 열립니다 더이상 지바겐에 이 키를 꺼내서 복잡하게 안 누르셔도 되고 이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렸듯이 문을 잠그려면 터치만 하시면 문이 잠깁니다 다시 문을 열려면 손만 내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키리스코가 왜 안들어갔는지는 사실 미스테리긴 한데 여러가지 인증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펑크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런 작업을 완벽하게 구현해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손만 터치만 하면 문이 잠기고 손만 넣으면 열리고 당기기만 하면 돼요 버튼 눌룰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소프트크로우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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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집에Daily Bun이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.